인도의 한 거리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차량과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흰색 차량, 갓길에 잠시 주차하는가 싶더니 불법 유턴을 시도하는데요. 그때 뒤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쾅! 들이받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뒤에 탄 여성이 길바닥에 그대로 고꾸라지는 모습인데요. 오토바이에 뒤에 탄 여성 동승자는 공중에서 회전한 채 땅으로 떨어져 그 충격이 상당해 보입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과 흰색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급히 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의 상태를 살피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흰색 차량이 유턴을 시도하던 도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고 전했으며 해당 차량 운전자를 입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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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pha 감사합니다.